안녕하세요 하자입니다 하루과자 52일차 과자는 미쯔입니다 구매는 홈플러스에 서있구요 이거 두개의 묶음인데 가격 천원 중량은 84g입니다 칼로리는 한봉지에 42g 이거 두개에 84g에서 한봉지당 208kcal니까 두개하면 416kcal네요 제조사는 5개입니다 오리온입니다 그럼 뜯어서 개추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는 아주 괜찮은데 고추장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 넣은 후에 새우는 한입에 섞어줍니다 손으로 잘라줍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네 20개 5줄 그리고 19개 뚜어진 조각 하나 있네요 그러면은 119개네요 조각 남은 게 없는데 이것까지 하면 120개네요 두 번째 것도 뜯어서 개수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두 번째 거는 20개 6줄 123개의 부스러기 남았네요 양 사이가 좀 나네요 중량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지만 이게 부스러기 같은 거는 무조건 하나씩 남는 것 같습니다 중량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위에 컵 129개가 아니죠? 119개, 123개가 절대치는 아닙니다 과자 각각의 중량에 따라 개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과자는 여기까지였고요 내일은 53일차 토마토 파스타 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